안녕하세요. 유방외과 전문의 이항민입니다. 오늘은 헐투양성유방암에서 항암치료와 표적치료를 할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까 해요. 5mm보다 작은 경우에서는 헐투양성에서는 항암치료도 필요가 없습니다. 실제적으로 제가 그래프를 보여드리면 이거는 이제 미국 데이터인데 보시면 내강형 타입이든 헐투양성 타입이든 삼정운성 타입이든 1기에서는 생존율에 있어서 거의 차이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작은 유방암에 있어서는 옛날에는 항암치료의 대상도 되지 않았었어요. 근데 점점 1cm보다 작은 5mm보다는 크고 1cm보다는 작은 헐투양성 유방암에 있어서 이런 경우에서는 항암치료 후에 표적치료 헐셉틴을 쓰는 게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어렵습니다. 사실. 근데 왜 그러냐면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유방암은 연구가 잘 돼 있어서 확실한 데이터들이 되게 많은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확실한 데이터가 없어요. 자, 의사들이 NCCN 가이드라인에서 1cm보다 작은 이렇게 초기인 유방암에서도 항암치료와 헐셉틴 표적치료를 하라고 하는 이유의 논문들을 살펴보면 이 헐셉틴과 항암치료를 하지 않은 이 작은 유방암의 환자들을 쭉 봤을 때 헐투양성 타입과 헐투양성이 아닌 타입에 있어서의 생존율에 있어서 좀 차이가 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 결과들을 보면 헐투가 양성인 타입과 아닌 타입, 즉 호르몬 수용체만 양성인 타입이죠. 그런 경우를 비교를 해봤을 때 1cm보다 작은 경우에 있어서도 그 예후에 있어서 차이가 난다는 거죠. 그리고 실제적으로 유방암의 재발 없이 살 수 있는 가능성이 한 5년을 따졌을 때는 약 5에서 8%, 10년을 따졌을 때는 한 15% 정도 차이가 난다는 보고들이 있고 조금 이런 거는 일관되게 발표를 하고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항암치료나 어떤 표적치료를 다 안 했어요. 그런 상태에서 헐투양성 타입이 분명히 헐투음성보다 예후가 안 좋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서는 항암치료와 표적치료를 해야지 생존율이 비슷해지지 않겠냐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 논리는 좀 빈약합니다. 왜 그러냐면 실제로 써보지를 못했어요. 실제로 써봤을 때는 써도 크게 의미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쓰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예후를 보는 건데 이 예후가 정말로 이 약을 썼을 때 이 사람이 더 오래 사냐 아니면 별 차이가 없냐를 보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근데 단지 재발에 있어서의 관점으로 본 연구들이에요. 이 재발이라는 거는 물론 다른 장기에 전이가 된 것도 포함이 되지만 국소전이 그냥 수술한 그 부분에 다시 생기는 것도 포함이 돼 있어요. 그러면 얘네들은 사실 다시 수술을 하면 되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그게 재발율에 있어서 10%, 15% 정도의 차이는 엄청 많지가 않다는 거죠. 그럼 이 정도의 차이를 위해서 항암치료와 표적치료를 1년간 해야 되냐? 그거는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보험 급여가 안 돼요. 1cm보다 작은 경우에서는 우리나라에서 현재 항암치료와 항호르몬치료, 헐셉틴이 보험이 안 됩니다. 그 이유는 우리나라가 엉망이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만큼 근거가 약해서 그래요. 가이드라인에서도 고려를 하는 거지 하라고 대응인 게 아닙니다. 빈약해요. 그래서 잘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이런 경우에서 1cm보다 작은 헐투 양성 타입에서 물론 림프절 전이도 없는 그런 상태죠. 그런 상태에서 과연 비급여로 몇 천만 원 내면서 힘들게 항암치료를 하고 그러고 나서 몇 천만 원을 내면서 1년 동안 헐셉틴을 사용해야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는 가성비가 너무 떨어지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도움 문제가 아니더라도 사실 효과가 얼마나 좋을지는 아직 연구된 바가 없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조금 아주 고민이 되는 상황이고요. 하지만 권고안에서는 하는 거를 조금 더 추천을 하는 거는 분명합니다. 혹시 뭐 조금 더 고민이 되시고 하시는 분들은 댓글 남겨주시면 같이 고민을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